오늘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학계서입니다 학계서 1장 1절에서 우리 8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망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의 너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올해 원단의 2장 9절 말씀이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2009년 2009년 우리 문화센터 건축할 때 학계에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리라 제가 이때 우리 의료성교회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늘 바다 땅 열방이 진동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빼고 그 외의 것이 진동하기를 원했었는데 저는 이때 하늘 내 인생이 진동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창조주가 성육신할 때 피조세계는 하늘 바다 땅 열방이 진동하는데 정작 우리 인간은 진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학교가 진동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진동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세상의 창세기 3장이 진동하기를 원하고 정작 구원자로 성육신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는 말씀 앞에 진동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학교에서 1장의 말씀은 이번 원단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래서 학교에서는 1장하고 2장하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1장을 읽어야 2장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요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헌당 원년인데요 문화센터 원년으로 치면 5년 건축 원년과 합쳐서 5년 우리 헌당 원년 합의 15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15년에서 16년의 공사의 기초를 이루고 딜레이 된 상태거든요 15개월 16개월이 아니라 15년에서 16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오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자들이 또 다른 방치 속에 있어요 어 나 헌당 헌금 작정 헌금 끝났으니까 나 본당 작정 헌금 끝났고 헌당 작정 헌금 끝났고 내가 헌금의 작정 헌금을 딱 끝나면서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1차원적인 예물에만 끝나고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헌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건물을 건축하는 부분에는 건물에 들어갈 우리 인생도 같이 건축하거든요 오늘 이 학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원래는 15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번 주간이 지금 우리 첫 주 주간입니다 원단이 떨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누가 해준 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되면 말씀을 정리한 걸 저기에다 내놨는데 오늘은 제가 내놓지 않고 개인이 정리해 보시고 1장과 2장 본문을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요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 헌당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성교 원년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의 말씀 속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학계에서 1장은 1차 포로가 기한한 수룩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가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돌아온 이 포로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터를 다 버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들이 7년의 바벨론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1차로 온 그들이 그 기한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속에 정말 영적인 중심과 육신의 의욕 속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터만 딱 건축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로 인하여 그들이 성전의 터만 건축하고 이게 딱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건축의 시간표를 주위의 환경과 이 방해로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성전이 건축되는 이 부분에 사단이 총출동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 시간이 15년 16년 흐르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에 성전의 건축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내 집 내 자식 내 먹을 거 내 중심으로 돌아간 딱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예원교에 처음 온 2000 우리가 천... 언제 왔죠? 천구십... 천구십... 천구백구십사 년도? 네 그때 왔을 때 첫 번째 헌당이었어요 저희가 이 예원교에 처음 온 그 해가 제가 헌당하는 해였거든요 저는 이 예원교에서 헌당이 두 번째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수 없는 작전 헌금과 우리가 또 건축과 증축과 건축과 헌당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쯤 돼서 우리 누구는 이 건축 속에 따로 오지만 15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네 너는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어느 순간에 건축이 되어졌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건축과 나의 건축은 멀어지고 우리가요 지금 15년 20년 방치된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이 나는 건축과 내 인생에 방치된 것이 있는가 나는 예물만 딱 드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또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방치하고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또 헌당 우리 또 라스트 우리 또 천이라는 이 부분 속에 또 이 운동에만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 속에 성전을 향한 중심 성전을 향한 우리 헌당을 향한 우리의 기도 여기에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인생 건축도 하지 않고 나는 무신자 상태로 그대로 신분만 바뀌고 삶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우리요 오래된 거 방치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기만 방치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방치되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 너무나 오래된 옛틀 아무리 외쳐도 안 바꿔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는 예원교회 건축 속의 헌당입니다 우리 인생도 헌당되어야죠 오늘 이 학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학계를 통해서 임했는데 이 학계를 통해서 임했다는 게 뭐냐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 나의 음성으로 누가 들어야 되고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각자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문화센터 건축 우리 본당 건축 이제 본당 헌당에 우리가 또 예원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해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이 사명의 부분이 우리가 237 나라와 오천종족이라는 전도와 성교 속에 또 다른 성교에 우리가요 원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37 너무 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 237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237이라니까요 예루살렘부터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대요 15년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지금 하라는데 우리는 아직 안 멀었대요 아직 지금요 지금과 아직의 차이예요 이 백성들은 아직 여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학계를 통해서 지금 건축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변명하고 있습니까? 이들이요 너무나 허접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위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로의 부분을 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자기들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을 더 짓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집을 먼저 싣고 싶고 내 판백한 집에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포면적인 거는 맞는데 내면적인 거는요 내가 건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내가 이번에 본다는 걸 딱 보니까 3층이 안 찼더라고요 첫 주 예배인데 코로나는 핑계고요 내가 안 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20%가 아니라 내가 안 오는 거라고 지금 상황은요 똑같아요 내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에서 일장이 지금의 우리의 모든 시대적인 배경 내 개인의 배경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일장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무슨 공식한 변명을 대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라스트 천이라고 했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산에 나무라도 해와서 하래요 네 집에 있는 거 뜯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요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분의 기도를 드리세요 내가 돈이 없으면 드릴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이유가 되겠어요 성교는 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따라야 되죠 건축은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버지 집은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헌신이 성도들의 눈물이 성도들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삑내고 돈만 삑내고 하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보험 들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 드렸다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 사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나중에 2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거 2장 중간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1장의 부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변명 속에 책망을 뜯고 있는가 우리는요 환경에 대한 변명 지금 계속해 보세요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피래요 지금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래요 지금 5절에서 말하는 행위랑 7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행위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이 나와요 5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하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강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인데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5절의 부분에는 뭘 봐야 되냐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말씀을 놓친 인생 하나인 방향을 놓친 인생은 내가 많이 가져도 다 새고 없고 내가 네 더운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성정과 관계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 중심이야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하늘에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심 하나님이 위에서 열어놓은 닫히지 않는 문을 못 보는데 내가 노력해서 받는 노력의 법칙밖에 없는데 내가 열심히 벌여서 하나님께 헝금했대요 하나님 거주예요 내가 목에 살리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드렸다고 고백해야지 내가 열심히 뭐 해갖고 내가 드렸다 그런 하나님을 목에 살리는 우리가 상조주예요 하나님 목에 살리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놓으라고 우리는요 너의 행위를 살필해요 그래서 이번 원단에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단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에 앞서 성교 경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당당히 강구하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궁색한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때와 기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헌당은 이제 지나가면 예원교의 헌당의 부문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어야 했다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어야 했다고 여호와의 건축의 시기를 왜 우리가 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공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서 지금의 때를 지금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의 시간표고 우리는 본당 헌당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부분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또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내 중심 내 가정 내 행복 내 거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요 나의 헌당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그 이름이요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수루파벨이 성전을 짓고 나서 수루파벨 성전이 됩니다 예용교회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이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양현식 목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된다고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제 2의 수루파벨 성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오직 말씀을 내가 딱 붙들게 되면 아 내가 너무너무 항폐하게 내 인생을 방치해놨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성전을 방치해놨구나 내게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방치해놨구나 내게 하나님이 시간을 줬는데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놓치고 크로로스 땅의 시간을 살았구나 우리는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원단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오노오노오노 안 돼요 저희 의료선교는 무조건 말씀 정립니다 그리고 본당 우리 본문 말씀 필소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지 이 헌당에 내가 무엇을 드릴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원신할지 우리가 각자의 음성을 또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멋있는 우리가요 성전건축의 작품도 헌당 우리 경제 작품도 만들어야 되지만 내 인생 건축의 작품도 만들어야 됩니다 6절에 오늘 이 책망의 부분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수고의 모습이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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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그 많은 것을 가진 솔로몬의 헛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땅의 것 조금 가진 우리 헛된 것 똑같아요 오직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하다가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수고 너무 허무하고 재물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보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보화지 땅의 것은 재물이에요 쫌두덕이 와서 붙어서요 똥파리들이 붙어요 떼이고 전대가 세워가지고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한 만큼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3장은요 가시와 엉검기 속에 수고한 만큼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열린문의 응답 열어도 누가 닫을 수 없는 성교 경제의 응답 보궁 경제의 응답 우리가요 헌당 경제의 응답 우리 중직자에게 주는 중직자 경제의 응답 저에게 주는 목표 경제의 응답은 다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국 경제의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시작을 하면 뭐합니까 시작은 반이지만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여기서요 마지막은 전부라고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결실 내가 원하는 땅의 결실 말고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바꾸는 하늘의 결실 2, 3, 7 외치면서 성교를 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2, 3, 7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죠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의 오메가 내 노년의 하나님 누든비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연초의 이른비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연촌부터 연말까지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은 연초입니다 연초 하나님 방향과 시작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의 수고가 땅의 눈물로 가시와 엉겅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성전 건축의 응답 헌당 건축의 응답 제자 양육의 응답 우리가요 그런 멋있는 하늘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까 위에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네 모습을 봐라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애쓰고 힘썼던 그 부분에 뭘 거뒀느냐 방향 놓친 인생의 삶 하나님 방향 놓치고 교회 방향 놓치고 인생의 방향 놓친 그 모습 이제 다시 다시 너 인생을 이제 하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건축의 방향 그 만점 네 행위를 살피지래요 우리 거 뺏어 쓰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와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래요 너의 중심을 드리고 네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냥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건축하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아버지 집을 건축하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많은 헌금을 하라 말하지 않아요 네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느냐 네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내 집을 건축할 말씀이 있느냐 이 본당 건축할 때 온단의 말씀이 있느냐 헌당 때 선포된 말씀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헌당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일천번제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스알델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사장 요소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지금요 1장 2장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수룩바벨 요소아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지도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 우리 각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 지도자들에게 먼저 아지요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2장에 그들의 건축을 시작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헌당의 이 부분이 물질의 부분은 당연히 드린 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시고 헌당의 부분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건축의 축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은 개수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본당 헌당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찾아야 돼요 땅을 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게 되죠 내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 표류하는 인생이 돼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삼자기 돌다가 가는 거죠 나의 육신의 아니안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뭐냐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사명 오늘 이 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헌당 시간별 속에 나의 사명이 뭔지 중직자로서 사명 우리가요 주의 정으로서의 사명 수룩바벨 여수와 우리 모든 백성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공간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스가리아 4장 7절에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요다 이 말씀이 제가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제가요 이명기약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수룩바벨 앞에서 큰 우리 이 산이 평지가 된다는 이 말씀 스가라서에 있거든요 원래 학계서와 스가라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잡으시고 첫 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노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